꼭꼭 100점 맞고 싶어? 어 그래 100점 맞도록 열심히 하라 근데 에이 이거 보고하면 안되지 잠깐 덮구요 됐습니까? 잠깐 덮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알려줄 것도 있으니까 자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시작하자마자 이게 나왔는데 이거부터 할까? 다음꺼부터 할까? 클립 오우 옳죠 클립 클립 그러면 C는 C가 내는 누가의 소리 뭐가 있었는데 스크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크 L은 소리 하나밖에 없네 아이고 체크 U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중에서 E 와우 예사 천리네 P는 소리 하나밖에 없네 F 합치니까 클립 와우 클립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얘는 이랬어 그럼 잠깐만요 립 그렇지 립 응 그러면 응용편 얘는 뭐가 될까 안녕하세요 까불지 말고 앉으세요 김민준씨 얘는 뭐가 될까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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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왔거든요 신경쓰지 마시고요 자꾸 말걸지 말고 자기 할거 하세요 얘는 뭐가 될까요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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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거 하려고 지금 앉으라고 한거야. 자 SH가 무슨 소리 되는지 이제 세번째 가르쳐줄거야. SH는 뭐가 되느냐? SH가 되요. SH는 SH. 그렇습니까? SH는 뭐가 되었고 SH. I는 E. P는 F. 합치니까 SH. OK. B란 뜻이죠. SH는 SH. OK. 오래간만이죠. 그래서 얘는 뭐였고? OK. 얘는 엄마야. 얘는 WIN. OK. OK. 그다음 얘는 PIN. OK. 잠깐만요. PIN. 아니지. 얘가 똑같애? PIN. 얘는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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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P하고 F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P는 P니까 F는 F니까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는 거야. OK. 그래서 얘는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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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래서 민준이가 눈 감고 맞추는 거야. 이게 1번이고 2번이야. 선생님이 발음할 거야. 1번은 FIN이고 2번은 FIN이야. 눈 감아봐. 눈 감고 들었는게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이라고 해. 자.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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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지? 0이요. 1번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FIN. FIN. 0이요. 2번이죠. 다 0이라 그러네. 까불이. FIN. 얘는 FIN이고 얘는 FIN. FIN.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달라. 맞습니까? FIN. FIN. OK. 얘는 뭐가 될까? PIG.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뭘까? PIG. 이게 FIN이야. FIG죠. FIG. 얘가 PIG니까 얘는 FIG. PIG. PIG. 자 민준아. 음... PIG가 뭐 짜증... 짜증 날 수도 있어.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랑...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소리를 쓸까? 그렇지 않고 다른 소리를 쓸 수도 있을까? 한국 사람... 영어 쓰는 사람들 말... 학교에 우선민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들어봤지? 어. 듣기가 어때? 잘 들려? 왜 어렵냐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쓰지 않는 소리를 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F와 F야. 저 다음부터 여기 한번... 알겠습니까? F하고 F야. 이건 네 맘대로 해. 알겠습니까? F하고 뭐 딴 데 가서는 뭐 이거 안 가르쳐 줄 것 같아? 뭐 다르게 가르쳐 줄까? 어? 기밀인 거였어. 어? 기밀인 거였어. 네? 응? 어... 이게 있어. 아 시험 치고 있었어 얘. 네. 어. 오케이. 시험 치다가 나한테 온 거야. 그래서 있는 거야. 자. F하고 F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S. 그러면 얘가... 얘는 뭐였어? 소리내봐. 입술을 붙였다가만 떼면 돼. 얘는 뭐? FIG. 입술을 붙였다 떼라고 했지.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뭐? FIG. 자. 얘는 무슨 소리다? FIG. 그렇지. 잘 하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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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FIG. 뭐?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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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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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습니다 very good 시험 마저 치시고 패드하고 체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